옷 싸고 예쁜 거 많아요 야 마신혜 신혜야 또 뭐? 너 한 5만원 있어? 나 아직 대시도 못했네요 야 그래도 그 안에 배추위파리 한 5장 얻겠냐? 언니 나 내일 서울 가거든? 내 돈 다 갚어 무슨 돈? 무슨 돈? 언니가 저번 달에 나 적금 타고 한 달 쓰겠다고 꺼갔잖아 헌수 준비 다 했지? 빨리 내 돈 300만원 그거 다 줘 야 너 오빠한테는 1,200대 껴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짜게 굴어 그냥 오빠야 깜깜 무서우시기니까 그렇지 신혜야 큰일 났어 왜왜왜왜 지금 니네 집 빚지 않는데 1,2몰로 하고 있다고 야 지금 걸렸다고 뼈는 못 추리겠어 빨리 피해 영자야 나 있는 데는 모르지 빨리 피해 우리 집사 뛰는 데는 모르지 빨리 피해 빨리 피해 빨리 피해 빨리 빨리 피해